앵무새를 찾아라 마술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란색 케이스 그리고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칸막이도 필요합니다.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스를 열고 왼쪽면에 앵무새가 없는 카드를 뒤집어서 넣고 노란색 칸막이로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노란색 케이스를 열고요. 앵무새 카드를 넣고 닫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은 동작으로 케이스를 뒤집습니다. 이때 주문도 한번 내어주고요. 다시 케이스를 열면 앵무새가 없는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 3장인 매직 3장을 보여주고요. 카드를 위로 올리면 사라졌던 앵무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